옥산휴게소에 가면 트럭커들을 위한 시설들 신탄진 휴게소만큼이나 잘 배고 있습니다. 옥산휴게소 지나갑니다. 경부고속도로에 있어요. 우측으로 세종시가 펼쳐지네요. 왼쪽으로는 청주가 펼쳐져 있고요.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 야경도 멋집니다. 청주IC가 이 앞에 있어요. 경부고속도로에는 청주IC가 있고 중부고속도로에는 서청주IC가 있죠. 실제 청주까지는 한참 가야 돼요. 여기 청주IC 나가면 저기 왼쪽으로 동쪽으로 한참 가야돼. 이정표가 나오네요. 청주IC가 저 앞에 있습니다. 청주IC 나가면 청주IC 가는 중 청주 IC 지나가고 있습니다.